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남동궁 사례를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장영우 대표께서 제공한 그런 ppt 자료를 제가 소화를 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남동구 성관위 창구에 cctv가 며칠 전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전주시 완산구에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 영상 출처를 알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밑에다 댓글에 하나 출처를 이렇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마치고 그걸 한 번 보고 또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천시 남동구 성관위 창구뿐만 아니고 완산구 창구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선관위 창구가 3월 4일 3월 5일인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지협 넣었을 것이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편투표가 어떤 식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은 장영우 대표이고 완전히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핵심 포인트 1은 대한민국은 이 우정사업 이 우편사업이 워낙 이렇게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일이길 오늘 여러분들 우편물을 넣으면 다음 날 배송되는 것이 그 체계가 확립된 것이 201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전수조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우편투표 전부에 대한 것을 다 여러 명 여러분들 박주연 변호사 및 시민들이 다 여러분들 달라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여러분들 추적이 가능합니다. 언제 우편물이 도착했고 어디를 거쳐 가지고 몇 시간이 걸려 가지고 관할 선관위에 배달이 됐는지가 다 여러분들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자료인 겁니다. 이거를 의식이 있는 it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장영우 대표를 포함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일차 우편투표 가운데 이례적으로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그런 우편투표지 물량이 무려 45%가 발생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우편투표 등기 우편봉투 270여만 통해 우체국 배송경로를 전수조사하고 분석 결과했습니다. 사전투표 1일차 관외 우편 봉투 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거의 이틀에 걸쳐 배달됐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2일차 우편은 97%가 익일 배달됐습니다. 대부분 24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틀째 우편투표는 그런데 1일차 가운데서 45%가 우편집중국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머문 겁니다. 왜 머물렀냐 이게 퀘스점마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 우편체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2013년부터 익일 배송 완료체계 d 플러스 1일입니다. 당일 다음 날 대부분 다 여러분들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편물들이 집중되는 것을 집중국이라고 합니다. 우편집중국. 그리고 우편집중국의 중간단계가 광역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국하고 광역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d 플러스 1일 1일 날 대부분 다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주 막강합니다. 이런 우편 전달체계가 하루에 한 35만 통에서 300만 통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실시될 때는 대단한 물량이 아니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면 평소보다 10% 정도 처리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대기체제가 실시가 되고 사전투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우편봉투의 배달일자는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과 배달시간이 거의 중탭되지 않기 때문에 우체 사물을 보시는 분들이 과부하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우편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더라도 우편투표 봉투가 이틀이나 걸려서 전달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1일차 우편투표의 45%가 44.2시간이 소요가 됐고 d 플러스 2입니다. 이틀이 걸린 겁니다. 우편 이게 우체가 아니고 우편 집중국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을 체류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일차 2일차는 평균 20시간 50분이 걸렸고 24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1일차는 30시간 10분이 걸렸는데 이걸 분류해보게 되면 30시간을 초과한 우편물이 전체의 45%가 되는 겁니다. 45%.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은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d 플러스 1 익일 배송체계가 완전히 자리가 잡은 나라고 우편투표 사전투표 2일차에 우편투표는 관할 선관위까지 전달되는데 20시간 50분으로서 다 완결이 됐는데 1일차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걸 살펴보니까 30시간을 초과한 그런 우편물이 45%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특이사항은 우편 집중국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핵심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모든 우편 집중국이 아니고 몇 군데입니다. 부천 우편 집중국 의정부 집중국 고향 우편 집중국 부산 우편 집중국 성남 우편 집중국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을 철회하더라.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1일차 1일차의 절반 정도가 몇 군데의 집중국에서 오랜 시간 철회한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대개 집중국에서 교환센터를 통해 가지럼들 다시 가는 경우는 3시간 10분 정도가 걸렸고 그다음에 이걸 크게 보시죠. 3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접수집중국에서 중계집중국을 거쳐가 최종집객구로 가는 데서도 99%가 3시간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여러분들 다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점별 체류시간 우체국 내 체류 시간도 10시간 미만이었는데 유독 여러분들 이게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24시간 초과 체류한 이후에 처리된 건수가 부천 의정부 고향 부산 성남우편집중국에서 집중료를 발생했고 초과 체류 비용이 44%에서 55% 드리고 특히 1일차 우편에만 집중됐다. 나머지는 여러분 정상입니다. 창원 6.3% 강릉 7.9% 24시간 초과 비율이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부천 44.6% 전체 물량 가운데 44.6%가 24시간 증가한 겁니다. 증가 넘어서 배달된 겁니다. 의정부 54.5 고향 54.1 부산 우편집중국 50.3 성남우 우편집중국 44.5 그다음에 원주 18.7 전주 21.3 울산 우편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40 50%는 안 되는 겁니다.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또 발송 우편집중국에 도착 우체국까지 가는데 24시간 초래 체류한 후에 체류된 건수가 부천의정부 원주 강릉직중국에 집중료를 발생했고 초과 체류률이 28에서 55% 이르며 특히 1일차 우편에만 집중됐다. 1일차 우편에만 집중이 된 거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부 집중국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D 플러스 2일까지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식 남동굴에서 첫날인 3월 5일은 조금 도착하고 3월 7일은 왕창 도착하고 3월 8일은 왕창 도착하고 그런 것을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부 우편집중국 부천의정부 고향 부산 성남 우편집중국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 체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야기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2일차는 통당 배송 배송시간이 20시간 50분 1일차는 30시간 10분 30시간 10분을 분리를 해보면 144만 7,984동 가운데서 63만 9,673동 45%가 바로 44시간 20분 정도가 걸렸다. 배송시간이 하루를 초과할 이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1일 배송체계가 시행됐고 사전투표는 10%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24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그 점은 이제 거론한 거죠. 선거 부정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 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1월 달에 실시가 됐던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만 선거를 보시게 되면 대만 선거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른 정자를 쓰고 단위 투표소 1만 8천 개에서 선거 직후에 현장 수개표를 했고 어떤 종류의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집계 조작이 발생할 수가 없고 투개표 과정이 철두철미하게 분코나 1만 8천 개로 이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권력의 집중화에 따른 그런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사이에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만 제도를 철두철미하게 이런 벤치마킹해 가지고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 직후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를 도입해야 되고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투개표 과정을 분코나를 해야 되고 중앙선관위의 그 많은 장관자리들 선관위원들 자리가 다 장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다 도덕질 하는지 기가 찬 거죠. 사무총장도 장관이고 사무차장은 차관이고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장관이고 그 밑에 장관들이 선관위원들이 다 7명에 6명이 다 장관이지 않습니까 관용차 줄 거고 비서 줄 거고 정말 나라가 있죠. 그냥 도덕놈들이 그냥 돈 빼먹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저 눈에는. 이 나라는 한 번 크게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물적 기반이 좀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모두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그냥 세금에 빨대를 꽂고 퍼먹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 치료인데 선관위원 장관직이 여러분들 6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참 나라 나라가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고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관위원이 이러면 선관위원이 하면 6명이나 될 겁니다. 그게 다 장관직들입니다. 그래서 관용차 줄 거고 여러분들 비서 줄 거고 참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썩었는지 참 여러분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우편투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그런 장정우 대표가 제공한 자료 전수조사입니다. 4.15 총선의 우편투표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를 이렇게 다 여러분들 기술자들이 다 도입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일차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1일차의 우편투표에서는 45%가 2일 배송이 아니고 24시간이 넘어서는 d 플러스 2일 그런 배송이 이루어졌더라. 사례를 한번 장영우 대표가 제공한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분류하는 과정에서 우편 담당자들이 좀 이상하다 해 가지고 빼놓은 것을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확보를 한 바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 성북구 갑선거구 도착 관외 우편 봉투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시죠 대전유성우체국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대전유성우체국에 발송이 되고 대전우편집중국으로 갔다가 대전우편집중국에 발송이 돼 가지고 대전교환센터에 도착했다가 대전교환센터에 또 다시 발송이 됐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정부 우편집중국으로 갔다가 대전에 다시 의정부로 갑니다. 다음에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는 발송을 돼 가지고 서울성북우체국 를 갔다가 서울성북우체국에서 다음에 이제 선관위로 가는 모양이죠.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이 과정에서 감시감독 기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대전우편집중국에서 서울성북우체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네요. 4월 10일에 4월 12일까지 걸렸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22분 우편집중국에서 5시간 2분 대전교환센터에서 7분 의정부 우편집중국으로 가 가지고 의정부집중국에서 23시간 5분을 머무게 되네요. 배송 총시간에 54.5% 그 다음에 이제 발송우체국으로 가 가지고 지역성관에 배달이 되네요. 이 내용을 참조를 해 가지고 성북구 성관위에 여러분들 배달된 모든 투표소를 한번 우편투표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접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드리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11678통이 도착을 해 가지고 4월 11일 날 이 가운데 2568통은 같은 날 4월 11일 날 배달이 됩니다. 발송 그런데 11678통 가운데 9110통은 23시간 이상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체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7시 34분에 발송이 되는 겁니다. 4월 11일 날 0시 26분 전에 접수한 2,664통 가운데 2,004통은 정상 발동하고 660통은 지연 발송됐고 052시부터 8시 27분은 접수지연 발송 총지연 발송은 9,110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른 경우도 한 번 더 같이 조사를 해보면 이런 도표가 나오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서울 노원 우체국에 도착한 시간이 4월 11일 024시인데 발송시간은 4월 11일 5시 40분 9시 28분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7시 34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가 걸린 경우가 92통이 있네요. 그 다음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에 2004월 11일 024분에 도착해 가지고 3통은 금세 나가고 71통도 금세 나갔는데 지연이 대속된 것은 49통 162통 46통이네요. 똑같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기 우체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우체국은 4월 11일 날 052시에 들어온 것은 4월 11일 날 7시 34분까지 8,450통이 익일 배송 D플러스 1일 배송으로 다 완료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는 포천 우체국에서 18통 138통 그 다음 연천 우체국에서 102통 서울 중랑구 측에 43통 성부구 측에 6통 등이 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 거네요. 여기서 무슨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분석 결과들을 더 내놓겠지만 어떻든 우편집중국에서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이렇게 실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나라가 이제 참 문제 수정 능력을 전혀 가진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딱 중요한 것은 그냥 뭐죠 모두 당일 투표로 그냥 가름하면 될 건데 투표율을 올리겠다. 투표를 올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투표의 정확성을 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장영우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또 추적한다고 하니까 이건 참 이상하네요.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네. 노란색 부분이 다 우리나라의 대원칙인 1일 배송 d 플러스 1일 배송을 다 위반한 사례입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특히 문제가 많았네. 자 여러분들 이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